안녕! 정유예용 사무! 정유 Lead! 난 융산이 súper, 맞어 non? 다 왔어? 다 왔어? 다 왔어? 맞아? 아니에요 뭐야? 만들었어? 한 앞인 거야? 네, 진짜 이것도? 얘는 많이 진짜 만든 거야 자신 없어? 너무 창피해서 아예 방석 되게, 되게, 되게 뒤통수에 맞게 애써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 입으려고 한다는 거지? 아니에요 한여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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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린다 우리 좀 쳐다봐줘 경산 안 넣었다 우리 우리 경제는 잘 봐서 싸워볼까 이 사람이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경산이에 대한 나오미 담겨있는 것 나 너에 대한 마음을 잘 못 표현하니까 이거라도 바라봐줘 콜렉션이야? 콜렉션이야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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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애기 냄새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모두 오늘도 즐겁게 놀아도 합니다. 이제 무릎을 한번 줄여볼까요? 노동노동 노릇입니다. 렐렐레 백봉입니다. 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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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. 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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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주시잖아요, 놀이문화를. 우리 또 연예계 쪽이 있고요. 노는데 또 일가격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조금 안들어냐면요.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을 좀 이렇게 모셔서 같이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놀이를 좀 즐거려고 하는데. 자, 피에로. 다른 분이신가요? 저 애들이 도망가겠는데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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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이제 놀인 선생님이에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얘기들 많이 보였네. 안녕하세요. 우리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? 여기요, 여기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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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그런데 내가 아기가 놀랄까 그랬잖아, 내가. 미안해. 민호 씨. 요즘 잠깐 빌려네요. 아유 귀여워 아유 아유 자기 매력을 봐서 놀랬는데 아 또 한 번 한 번에 올려줬어요 내가 매력을 봐서 놀러 내가 이런 분위기는 내가 아 이런 부분 아 이거 어려운데 선생님 선생님 우리 저 빨리 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? 신나게 춤을 한 번 춰볼까요? 아 일단 시간을 보여주세요 어 잠깐만 이민호 씨 아니에요? 야 우리가 춤 제일 잘 춘다는 야 야 너 아이들이 진짜 좋아있다 경찬이가 아 우리 경찬이가 아이들이 빨리 춤 해줄게 춤을 한 번 어디가 앉아있지 앉아있잖아요 야 이민호 씨가 자 하나 둘 둘 좋아한다 좋아한다 야 시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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